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을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. 닭꼬꼬댁 치킨. 닭을 오늘 한번 그냥 동에다가 닭을 한번 멋있게 스케치를 해볼게요. 머리 흐리게 흐리게 다 참 귀여워요. 이렇게 해놓고 눈 위치 눈 안 보이소. 잘 흐리게 해야 돼. 우리 어릴 때 저도 닭을 키웠었는데 오늘 키워드 목숨다. 키워서 잡아먹었어. 손으로 손을 닭을 켜고 손을 닭을 켜고 손을 닭을 켜고 아이구 그려 그냥 흐리게 해서요 스토리다 아이구가 없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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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암을 손가락으로 멋있게 넣을게요. 명암을 손가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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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